안녕하세요. 뚱베입니다. 오늘 소개할 미니카는 미니카에 꽃질화할 수 있는 튜닝 작업에 쉽게 입문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바로 MA 샤시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터팩 글라스트 에로우입니다. 토크툰 모터가 기본 탑재되어 있구요. 슈퍼워드 타이어, 메스 램퍼, FRP 플레이트 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박스 오픈 튜닝용 파츠들이 들어있구요. 카운더고 크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토크툰 모터와 부품들 MA 샤시는 검은색입니다. 슈퍼워드 타이어입니다. 주황색 휠이 깔끔하네요. 스티커는 적당한 양의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튜닝에 필요한 부품 설명서와 함께 튜닝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설명서도 있습니다. 그럼 조립 준비 시작! 그럼 기본 조립 시작! 기본 조립 시작! 스티커는 포롈이 에어뜻한 스티커는 스티커는 에너지 아픈 스티커는 롤러지 스티커는 샷이 기본조립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튜닝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튜닝 파츠 장착 완료였습니다. 댐포도 잘 작동하네요. 이제 마지막 스티커 작업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라스트 에로우 스타터 팩 깔끔하게 완성해 보았는데요. 화이트, 블루, 레드의 디자인이 태극기를 연상하기도 하고 주황색과 빨간색 부품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기본 튜닝을 한 이 미니카가 일한 트랙에서 어떤 주행을 보여줄지 고급 촬영 영상 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기대되는 블라스트 에로우 스타터 팩 주행 고고! 사용하던 알카라인 변전지를 넣었는데도 아주 빠른 숙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튜닝 덕분인지 아주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네요. 이 탈반인가 싶다고 다시 포스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스타터 팩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들만으로도 멋진 주행을 보여준 블라스트 에로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뚠베였습니다.